전통 한옥과 초가, 소나무숲과 돌담끼리 있는 예천 금당실 마을이 마을호텔로 조성됩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정화기술이 콜롬비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올 연말까지 이동형 소규모 정수장치를 제작해 수출합니다. 영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된 교통소외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강나무 한지 섬유에 자연의 색을 더해 의복을 만드는 김춘화 명인을 지역 인물탐구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최근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마을호텔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통 한옥과 초가, 소나무숲과 돌담끼리 있는 예천 금당실 마을도 마을호텔로 조성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숲을 지나면 나지막한 돌담이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오래된 고택과 초가집이 정겹습니다. 예천 금당실 마을이 마을호텔로 조성됩니다.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닌 마을 전체를 호텔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시설인 금당주막은 숙소를 안내하는 체크인 공간으로 고택의 사랑채는 객실로 돌담길은 호텔 로비가 되는 셈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사업은 정부의 인구 감소지역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른바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트렌드인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을호텔의 이미지에 맞게 마을의 경관을 개선시키고 또 요즘 디지털 로마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런 걸 마을 곳곳에 심어서 누구라도 노트북만 갖고 오면 여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 선보일 금당실 마을호텔.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 등 지역 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정화 기술이 콜롬비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경주시는 물 전문기업 글로리엔텍과 함께 한국환경기술원주관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정수처리 사업자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동형 소규모 정수장치를 제작해 수출합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6월에도 하루 100톤 처리 규모의 GJR 장치를 베트남 하노이시에 수출했습니다. 영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된 교통소외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지난 2019년 폐지된 2번과 2-1번 노선을 대체하고 동산여중과 동산고, 한국국제조리고, 영주고 방면으로 운행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영주역과 터미널을 경유해 소수서원과 부석사, 무선마을로 노선을 확대합니다. 영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한 뒤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6월 1일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 지역수출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13일 열린 제9차 대구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여행업계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여행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기업 100곳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비를 지원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제도약을 돕기 위한 브릿지 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수성구청역 등 주요 교차로 35곳에 지능형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4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지능형 음향신호기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돼 있어 실시간으로 고장 유모와 동작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기존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지능형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 미술관이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을 6월 말에 공개합니다.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리는 웰컴홈 전시회에는 이인성과 이쀘대 작가의 작품 등 이건희 컬렉션 기증작 21점과 대구 미술관 소장작품 20여 점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지난 5월 초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소개한 데 이어 조만간 8명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안동시가 행정협력부서 간 협의체인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시민중심의 문화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대현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최근에 출범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는 현재 시민중심으로 도시문화가치를 재창출하는 사업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동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안동 조성을 위해서 시민과 행정, 행정부서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 조직 중에 하나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행정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민주도 문화도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시책과 시민 제안에서 협업 가능한 접점을 찾아 연계함으로써 도시 내부의 문화동력을 성장시키고 시민들의 스스로 지역의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시민 문화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분과별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행정협의체 분과 구성과 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문화도시 안동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협의체 각 분과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 의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과별 연계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도시 재생이나 환경, 또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의제가 있는데요. 안동시 행정협의체와 연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시민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여성, 도시 재생, 청년 등의 도시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 모디라는 시민 공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협의체 발족이 다양한 도시 의제에 관한 시민들의 소리와 행정 간의 협업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소통과 협치의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시민을 위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행정협의체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도시에서 행정협의체는 결국 조직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정도고 문화도시 조성은 결국 거버넌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시민 거버넌스에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토론 및 포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 안동 역사 건물 일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시민 주도 공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며가고 있는 만큼 향후 이곳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화도시 안동 조성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향후 목표도 알려주시죠.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역할은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기획하고 실현하고 그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대현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미의 대표적인 화훼 수출단지였던 옥성면 시설 원예의 단지가 흉물로 변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와 소송으로 5년째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 실정인데요. 취재 결과 원예의 시설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시설 원예단지.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적막감이 흐르고 건물들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원예단지 주변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시설 안에는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구미시설 원예단지는 지난 1996년 약 3만 평 부지에 총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 운영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5년 한 농업법인의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적자 운영에 책임 소지를 두고 끈질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5년째 방치됐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와 법적 소송으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5년째 폐허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이곳은 해마다 2천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김재우 의원은 이 상태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느니 하루빨리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구미시가 최근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결론났다며 지금이라도 매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 흉물로 방치하느니 매각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처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해마다 2천만 원이 넘는 유지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매각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문입니다. 행정기관과 농촌지역 주민들을 연결하는 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문경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농촌개발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또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추진합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인물탐구 순서입니다. 천년을 간다는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 주재료는 당나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당나무 섬유가 다름 아닌 의복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한지 섬유에 자연의 색을 더해 의복을 만드는 김춘화 명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는 한지 섬유를 이용해서 작품을 하고 자연연색을 하는 김춘화 명인입니다. 땅나무 섬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한지 섬유는 통기성이 좋고 부드럽고 항균성, 소치성 이런 기능이 우수한 섬유 소재입니다. 한지 섬유 저쪽에 보면 한지 누비 두루마기입니다. 저 두루마기는 제가 한지사와 실크사를 제작으로 합작을 해서 제작을 한 것이고 나비 문양이라는 디자인 등록을 한 저만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연 염색을 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자연 염색은 자연 섬유로 염색을 합니다. 한지 섬유 역시 자연 염색이기 때문에 자연 염색 한지 섬유를 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한지 섬유라 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섬유와 같이 염색을 잘 대고 있습니다. 한지 섬유 역시 우리 지역에서 딱 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지 섬유가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지 섬유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 염색 명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명인도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 염색 명인을 받았습니다. 한지 섬유가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정말 전통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지 섬유를 가지고 공예품대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하고 여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이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지 섬유는 기능성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균성도 있고 부드럽고 좋은 섬유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섬유로 아이들 옷을 만들면 어떨까 소품, 아기들의 소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아이들 옷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간다면 경쟁력이 있고 그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이런 곳에 학술적인 것도 한층 높여가야 될 것이고 한지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감사합니다. 선 substances 여러분께 시angers 여러분 고맙습니다.